우리 슈퍼주니어 저희 슈퍼주니어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한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가 세 번째 공연 슈퍼주니어 3까지 여러분께 선보였잖아요 이 공연이 드디어 극장에서 극장에서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여기서 한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냥 저희가 찍은 영상을 여러분들께 극장에서 공연하는게 아니라 이 영상을 요즘 유행하고 있는 여러분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바로 그 영상처럼 느껴지도록 바로 슈퍼주니어 영상으로 정말 현실감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우리 멤버들의 호흡, 땀방울까지 다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공연장에 와서 함께 즐겼던 엘프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공연장의 감동을 그대로 다시 한번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이잖아요 되게 조용하게 보는게 아니라 콘서트처럼 떠들어도 되는거네요 시끄럽게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 바로 야광봉 야광봉과 풍선을 준비해 오시면서 같이 소리 지르시면서 함께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해서 제가 보러 갈거에요 아 정말로요? 저도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보는거랑 뭐가 다르겠냐 라고 많이 좀 말씀하시는데 영화관에서 보면 사운드 시스템도 너무 좋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3D 또 화면도 엄청 크기 때문에 현장감이 확실히 살아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보고싶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3D 영상이 극장에서 상연이 되는거지만 저희 슈퍼주니어의 슈퍼쇼를 정말 실감나는 라이브로 또 들으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공연이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우리 엘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네 공연장의 감동을 그대로 느끼셨으면 좋겠구요 그러면 우리 공연장에서 콘서트장에서 네 그리고 영화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슈퍼주니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우리 슈퍼주니 와요 우리 슈퍼주니어 우리 슈퍼주니어 우리 슈퍼주니어 우리 슈퍼주니어